안녕하십니까 골닷코넛의 팀입니다. 방금 전에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홈에서 2대1로 격파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에서 84분간 활약을 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뭐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전방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오늘은 결승골의 주인공이 가레스베일 선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1대1 무승부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가레스베일 선수가 출전하자마자 한 3분 있다가 이제 결승골을 넣었는데 경기를 한번 쭉 짚어볼게요. 전반 13분에 이제 케인이 헤리케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이 있었고 그거를 자신이 직접 차서 넣어서 득점을 올렸고요. 그 페널티킥을 얻는 과정에서 VAR 판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랄라나가 브라이튼의 미드필더죠. 랄라나가 이제 뒤에서 찍어놓은 지점이 페널티 박스 아니냐 아니면 바뀌냐 그거의 문제였는데 결국 주심은 라인 위라고 판단을 해서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고요. 헤리케인이 그걸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전반 이른 시점의 선제골 이후 이제 토트넘 선수들은 급격히 체력이 좀 떨어지는 떨어지면서 좀 둔화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벨기에 유럽팔리그 원정을 다녀왔잖아요. 그 전에도 이제 계속된 거의 한 이틀, 3일 만에 경기가 계속 열리면서 좀 이제 누적된 체력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 방전된 상태인데 사실 이번 게임 끝나고 또 불가리아 원정을 갔다가 또 주말에 또 웨스트브로미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관리가 좀 특별히 좀 요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전반을 마치고 후반을, 후반 11분 만에 또 램프티 선수한테 동점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또 램프티 선수는 또 브라이트 앤, 뭐 윙백인데 우측.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하나로 좀 손꼽히는 선수라 어, 이날도 뭐 이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제 그 토트넘 공격을, 아 수비를 굉장히 당하게 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어쨌든 램프티 동점골이 터졌고 그 전 상황에서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가 뭔가 파울을 당했는데 그 파울성 플레이에 대한 VAL 판독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노파울로 선언되면서 골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무린유 감독은 후반 25분에 에릭 라멜라를 빼고 가리스베이를 투입을 했는데 투입 3분 만에 베일 선수가 레겔론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멋진 그 노마크 헤더 득점을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한 점차 리드를 끝까지 잘 지킨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4승 2무 1패, 리그 2위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승점은 14점이고, 1위 리버풀은 16점입니다. 그래서 2점 차고 한 경기 안쪽으로 들어왔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첫 승을 거두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홈경기 지난 3경기에서 승리가 없어서 무린유 감독도 우승 경쟁을 하려면 홈회수 승리가 꼭 필요하다는 말을 한 이후에 첫 번째 경기 때 홈회수 승리를 거두면서 프리미어리그 2위까지 올라가면서 우승 경쟁을 치르고 있네요. 제가 또 몇 가지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토트넘이 2위에 오른 것은 2019년 2월 포체트너 감독 시절 이후 처음이고요. 그리고 선제권을 넣었던 해리케인 선수는 올 시즌까지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149골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득점 톱10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992년에 프리미어리그가 출범을 한 이후에 올타임 톱스커러 10위 톱10에 올라 이름을 올린 해리케인 선수고 점점 더 이제 영국 내에서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전설로 전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해리케인입니다. 그리고 가레스베이 선수는 이날 득점으로 지금 7년 166일 만에 프리미어리그 득점 톱10을 올렸는데 무려 7년 166일 만에 프리미어리그 득점 톱10을 재가동했습니다. 그 베일 선수 인터뷰를 한번 볼게요. 스카이스포츠와 경기 끝나자마자 인터뷰를 가졌는데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빨리 나가서 팀을 위해 뛰고 싶었다. 팀을 위해 노력했고 득점은 운이 좋았다. 레길런의 훌륭한 플레이 덕분이고 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에 있었다. 사람들은 항상 이제 나 개인에 대해 말하지만 난 내가 팀 플레이어라고 언제나 말한다. 만약 수비를 보더라도 보라 해도 행복하게 나가서 뛸 거다. 가장 중요한 건 팀이다. 굉장히 팀에 대한 그런 애정을 보이고 있어요. 우린 매 경기 발전하고 있다. 설사 실수가 나온다 해도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긍정적으로 활용한다. 난 지금 문제가 무릎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훈련장에서도 그리고 경기에 나갈 기회가 생기면 열심히 뛴다. 그리고 토트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팀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지만 우린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나갈 뿐이다. 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이 브라이틴을 2대1로 꺾으면서 분명히 1대1에서 1대0으로 앞서가다가 1대1이 됐을 때는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지난 홈 경기 때 웨스트팀 존 때도 앞서가다가 동점을 허용하면서 조금 승점에 잃은 듯한 그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는 가리스 베일 선수가 복귀골을 신고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스톡빙 선수도 84분간 활약을 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경기를 리뷰를 해봤고요. 또 이어서 이명수 기자가 또 우리 송재준 통신원과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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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